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은품, 아 사은품, 쿠폰 네이버 게임만 적용되는 것이 있고 오른쪽 위에 네이버 게임 쿠폰을 클릭하게 되면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천원 결제시 100원 할인, 삼천원 결제시 300원 할인 만원 결제시 1200원 할인, 2만원 결제시 3천원 할인 3만원 결제시 5천원 할인, 5만원 결제시 7천원 할인 10만원 결제시 15천원 할인이 있는데 이 쿠폰은 2018년 4월 6일 23시 59분까지 다운할 수 있으며 본 쿠폰은 다운로드 후 5일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리 받아놓으면 5일동안 사용 가능하니까 천천히 하실 수 있고요 그렇고 여기서 제일 가성비 좋은 것은 3만원 결제시 5천원 할인이 제일 좋다는 점 다른 걸로 계산해 보시면 왜 이것을 추천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